다 됐어 이제 사진만 찍으면 돼 사진 찍어줄게 저기 서봐 너가 찍어준다고? 당연하지 카페에 왔으면 같이 온 친구가 보통은 찍어주잖아 넌 맨날 그렇게 셀카만 찍어 올리니까 진이가 따인 것 같다는 말이 나오지 알았어 그럼 한 번 찍어봐 이거 누르면 돼 야 표정 왜 썩었냐? 뭐 마려워? 누가 찍어주는 게 처음이라서 이상해 그래 그럼 네가 하던 대로 해봐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? 가발이랑 화장만으로도 진이랑 매우 비슷한데 뭐래 돌려까냐? 진짜? 본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가능한 거 같다 야 사고 날 뻔했잖아 미안 끝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? 아니 왜? 내일 오픈하는 카페르메 일주일은 기다렸다가 올려야 말이 되지 않나? 지밀하네 치밀하네 저녁 먹고 갈래? 어린이 네 inkles 할 그 날 ordained Be 불법 wait no ady